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금강선언이 11번째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이전의 경연 방식과 달리 신도중심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환희심 가득했던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고종이 종조보호국사의 탄신다래를 봉행하고 종단중국의 소원을 굳건히 했습니다. 태고사 성역화도 본격 추진되면서 수행, 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K-POP의 정신적 불이인 우리 국악의 활성화에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젊은 국악인재 양성을 위해 예비 국악인과 전공자들의 화려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화도로 떠오른 가운데 홍익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됐습니다. 국제선센터가 든든한 후원사찰로 나서면서 청년 포기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에는 자손없는 묘지가 6만여 개이나 산재에 있습니다. 복지법인 충강이 20년째 이런 영가들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6일 월요일 BD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1회 금강경 강송대회가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이전의 경연 방식과는 달리 금강스러운 신도들이 중심이 돼 한바탕 축제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환희심 가득했던 현장 정현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금강경 제31분에 피아노와 기타, 북과 합창단의 화음을 입혀 무대를 장엄하게 수놓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살행 실천을 위한 제11회 금강경 강송대회가 지난 4일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11번째를 맞은 금강경 강송대회는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알고 널리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경전 축제입니다. 올해 금강경 강송대회는 삶의 나침반 금강경을 주제로 기존의 경연 방식이 아닌 참가자들이 각자의 표현으로 금강경을 독성하며 지혜를 공유하는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연에는 우리 식구들이 팀별로 나와서 열심히 하신 것을 시연을 해주시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 강송대회가 유지 발전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금강선원의 자제회팀, 여여팀 등 7팀과 진관사를 비롯한 전국 4차례에서 온 개인, 단체 등 총 12팀이 참가했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명복을 빌어드리고자 대회에 참가했다는 외할머니와 두 손자는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로 금강경을 차례로 암송해 대중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는데 친할머니 극락세계에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기 위해서 이 대회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서 친할머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빌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 안과 질환이 실명으로 이어져 인생의 위기를 직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성하며 새 삶의 활로를 찾았다는 최태룡 씨는 제1분, 법회인류분부터 제32분, 응화비진분까지 독성해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실명을 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불법에 규의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탄업 박물관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 분위기하고 그래서 아주 매우 감동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자랑하는 금강경 강송대회는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성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나눴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탄신 722주년을 기념해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보호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태고사를 종단종찰로 성역화불사에 들어간 태고종은 종조의 원흉회통에 정신을 되새겨 종단중흥을 이루길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하얀 장삼자락은 춤을 추고 범패소리는 삼각산에 메아리칩니다. 태고보호 원정국사 부도전엔 붉은 가사를 입은 스님들로 가득합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보호국사의 탄신 722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삼각산 태고사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과 종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와 보호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정법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며 적자종단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반성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을 그대로 적자종단으로서 받아왔지만 입으로는 정통종단이고 전통종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부터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태고종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지난해 종단 종찰로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성력과에 들어간 후 처음 봉행된 이날 달의제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종조 탄신 달의제에 전현직 총무원장이 함께 참석한 것도 처음입니다. 공득비를 제막한 전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모연에 동참한 종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보호국사의 원용회통정신을 잇는 수행과 교육의 도량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항시 게을리지 말고 진짜 정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염불해서 태고 스님의 정체성 사상 무력을 받아서 수행해 주시기를... 종단 종찰로 초대 주지에 임명된 지성 스님은 이날 조촐하게 진산식을 열고 주지 취임을 알렸습니다. 수행하고 크게 또 기대하시게 이렇게 한 도량으로 또 넘고 싶은 도량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적자종단으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수행과 교육,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태고종은 정진을 다짐하며 새로운 도약을 소원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나란다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은정 전통예술경연대회가 4일 예선에 이어 어제 본선과 종합결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으로 열렸던 대회가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변경돼 젊은 국악 전문 인재의향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나란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통예술경연대회. 6회까지 초등학생 예비 국악인들이 참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악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경연이 치러졌습니다. 젊은 국악인재 양성과 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서울중구청이 공동주체로 나섰습니다. 중구 소재의 아시아 최초 국립극장의 남산 이전 50주년과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신설을 기념하기도 해 의미가 컸습니다. 기왕 일반부 콩쿨이라면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콩쿨대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선 컨스님께서 받아주셔서 올해 첫 대학생 대상으로 콩쿨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악과 성악, 타악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예선을 통과한 젊은 국악인들이 어제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본선 무대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그간 갈고 닦았던 기량을 뽐내며 최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구성진 가락을 뽑아내는 판소리 민요 무대와 정갈한 가야금, 아쟁 등의 기악, 절로 몸이 들썩이는 신명나는 타악 경연도 이어졌습니다. 본선 참가자 중 부문별로 한 명씩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결정되고 최우수상 대상자들은 종합결선 무대에 한 번 더 올라 시상금 천만 원이 주어지는 종합대상에 도전했습니다. 최종 종합대상은 박범은유 피리산조 무대를 선보인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의 이한음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저도 처음 받아본 거고 그래서 박범은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한 후에 장학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장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은 수준 높은 경연에 찬사를 보내며 국악이 곧 불교음악이라는 자승스님 뜻에 따라 젊은 국악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승스님께서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 국악은 바로 불교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악과 불교음악의 깊은 관계를 잘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있는 K-POP의 정신적 뿌리인 우리 국악의 활성화와 세대 확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앞서 제20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5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동국대학교 무설스님, 건국대학교 김은호 학생 등 기관 한 곳과 대학생 8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나란다축제 교리경시대회와 K-댄스 경연대회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과 장병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행사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상월결사대학생전법위원회에 전법기금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 자승스님은 상임이사 성월스님이 대독한 인삿말을 통해 재단이 대학생 청년전법불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로 대학생전법이 떠오른 가운데 홍익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새롭게 창립해 주목됩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은 홍익대 불교학생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로 대학생전법이 떠오른 가운데 새롭게 창립한 서울 홍익대학교 불교학생회 홍연이 국제선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4일 홍익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 4명과 불교학생회 양형우 지도교수가 국제선센터를 방문해 주지 법원스님과 홍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은 홍익대 불교학생회의 시작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포교는 전법의 가장 우선순위지만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홍익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창립된 홍익대 불교학생회는 한 달여 만에 회원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데 의미가 특별합니다. 불교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많고 불교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 홍익대학교에서 만난 인연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제선센터의 신도로 법원스님과 인연이 깊은 양형우 지도교수는 형식적 지도교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역할로 모든 신행활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로 새롭게 탄생한 홍연은 회원들이 힘을 합쳐 로고를 만드는 등 열정이 뜨겁습니다. 불교학생회 김민서 회원은 수험생 시절 받았던 고민과 스트레스를 불교를 통해 치유받았다며 경험도 전했습니다. 고3 시기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이런 시기였는데 불교 사상 중에 집착하지 마라 연기설 이런 걸 교과서지만 배우면서 마음 정리가 많이 되는 걸 느껴서 불교가 철학적인 매력이 있구나. 홍익대에서 만난 인연이라는 뜻의 홍연. 이달 중 창립법회를 앞두고 국제선센터의 든든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청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대구 경일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법회가 지난 3일 은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일대 불교동아리 학생 44명과 관계자 등 80여 명의 회원들이 은혜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경일대 불교동아리의 새로운 출발과 대학생 전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일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선일, 용훈, 동산스님이 위촉됐으며 김은휘 지도교수를 비롯해 최병혁 경일대 불교동아리 회장 등이 향후 동아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은 시절 인연이 도래해 전법의 길을 함께하는 이 순간이 고맙고 감사하다며 은혜사는 부처님법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재불사도량 부산 천불정사가 지난 4일 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고시 합격생 3명은 천불정사가 후원하는 부산대 고시반 기숙사 신목정 등에서 공부한 학생들로 천불정사는 이날 꽃다발 전달과 점심 만찬을 베풀며 합격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주지 법경스님은 회주 고담스님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시 준비 중인 모든 학생들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불정사는 2006년부터 부산대 고시생을 위한 기숙사 고담정 운영과 신목정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16년간 총 1억 6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자손이 없어 성묘와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연 부묘만 6만여 기가 산재해 있는데요. 제주의 사회복지를 앞장서는 충강이 이러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위령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을 청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궁양을 올리며 고운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관욕으로 영가에 다겁생의 죄업을 씻어내며 스님들의 발화춤이 영가들의 극락원생을 발언합니다. 제주 사회복지법인 충강이 지난 4일 제주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제21회 무연 분묘 유주무주 애혼 고운 위령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제주 무연 분묘 유주무주 애혼 고운 등가님들의 극락 왕생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나마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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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무연 문화재 제15호 제주 불교의식 기능 보유자 구함수님의 주제로 봉행된 위령천도제는 대령과 관욕 신중작법 등의 순으로 호국영령과 제주 4.3 희생자 등 제주도의 6만여 무연연가의 이고 등락을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21년을 변함없이 위령천도제를 주관한 충강이동환 이사장은 고운 연가들을 우리의 산망 부모, 조상과 같이 극진한 마음을 담아 발언했습니다. 부디의 업장을 다 따라오고 죄업, 죄장 참여하시고 다음 생에 아미타불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일신 천륙으로 나마아미타불 부처님을 명하시면서 오늘 이 독태를 끝까지 다 환하시고 왕생 흥락을 발언합니다. 스무해전 위령천도제를 함께 기획하고 현재까지 함께해온 구함스님은 참석 대중들의 공덕을 살아며 긍정의 삶을 살라고 반문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것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그냥 행복하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대로 좋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국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운들의 극락왕생과 도민화합 정토사회의 구현을 발언하며 봉행된 제21회 무현분묘 유주무주 애용고운 위령천도제 제주에서 올린 극진한 정성이 과거의 잘못, 현시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기를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앤뉴스 김가희입니다.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입제 특별법회가 수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주지 보관수림 취임식을 대신해 열렸는데요. 봉선사 주지 호산수림은 수국사는 상월결사와 함께 해왔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대학생포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극락왕생을 위해 경릉동쪽의 정인사로 건립된 서울수국사 1504년 화재로 소실돼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 몇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위치에 다시 지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전신 명진학교를 설립한 봉선사 중웅조 월초 거연대종사가 중창불사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국사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입제 특별법회가 지난 4일 봉리됐습니다. 주지 보관수님 취임식을 대신해 법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국사 주지를 9년여 역임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수국사는 4년 동안 상월결사와 함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언급한 전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사부대중이 대학생 포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이 황금법당도 아마 지금 있는 우리 불자들의 10분의 1도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산스님은 오늘 참석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중앙중회의원들 4부대 중 모두 상월결사 정신을 함께해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국사 신도들은 결사 정신을 가지고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를 강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지 보관 스님은 전 주지 스님이 문화와 포교, 기도 등 모든 면에서 잘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잘 이어받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회 참석 4부대 중은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며 전법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금강경 독송 100일 기도를 회항하며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제주불교 청년회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는 지도법사 고금스님과 강원범 회장, 청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고금스님은 100일간 금강경을 독송한 청년회의 화합과 부지런한 정진에 감탄했다며 부처님의 눈으로 물고기를 보는 방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두미 폭우에서 넙치 치어 2천 마리를 방생한 제주불교 청년회는 BTN 불교TV 부타회를 통한 방송폭유에 동참하며 회항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가 충청북도와 2023 도정발전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3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2층 영빈관에서 열린 법회에는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정도스님, 충북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성스님을 비롯해 지역스님들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매년 2회 법회를 개최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불교계는 이날 도정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도스님과 김영환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 등 충북도정현안에 협력과 도정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3일 광주불교환경연대가 지난 15년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상임 대표 법만세님과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 등 불교환경연대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활동 자료집 발행을 축하했습니다. 15년간의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은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환경연대 활동이 앞으로도 원만하게 서원했습니다. 법만세님은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우리 불교가 힘써야 한다며 환경연대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